가만있어봐 이거는 잘못된 곳에서 저장한거 같기도해 이거 먹어 두개 먹고 이거 무조건 나한테 지금 뛰어온다 나한테 뛰어와 이거 나한테 뛰어오는 각이야 이거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노답인데 이거 뭐 공격이 안돼요 이게 한방이여가지고 와 여기서 아니야 난 저거 잡을 수 있어 난 저거 잡을 수 있어 얘들아 난 잡을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어 됐어 됐어 이렇게 만들어두고 내가 야 스완을 무슨 스완 잡을 때는 뭐 있어서 잡았니? 어 괜찮아 내가 뭐 스완 잡을 땐 뭐 있어서 잡았냐고 이거 이거는 저거 나한테 오는거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건 아니지 이게 우와 나 떨어졌어 야 저건 아니지 야 저건 진짜 아니다 야 야 저건 진짜 당황스럽다 야 와 와 이거 이걸 던져버려 천천히 천천히 하고 오우 아 죽었다 아 이게 떨어진게 컸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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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됐어 좋아 됐어 좋아 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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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 저기 전설이 나와 야 왜이래 와 나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 전설이 왜 나와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와 나 이거 생각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야 이 개같은 것들아 이씨 아니 아니 와 나 진짜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와 나 정말 어이없네 아니 야 이거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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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내가 끈기만 있으면은 얘도 잡고 전설도 다 잡을 수 있어 지금 어 지금 내가 끈기만 있으면 얘도 잡고 전설도 다 잡을 수 있어 어 와 쌍전선은 뭐냐 지금 아 여 아니 어 저장이 시발 이거 진짜 아이씨 욕해 죄송합니다 음 아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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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생까 여기를 생까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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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노하우라는게 있는거거든 사람이 어 좋았어 어 짐팩 하나 빨아 어 깔고 어디냐 어 얘는 전설은 아니네 근데 뭐 사실 전설이나 봐야지 저 정도 던지로 간다 던지로 간다 던지로 간다 아아 빗나갔나 뭐야 저거 나야?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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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 나 꼈다 나 꼈다 꼈다 가만있어 봐 이건 잡을수있어필이야 이건 잡을수있어필이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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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마지막 빡타만 때리면 잡을수있어 그렇지 아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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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다야? 와 너무 너무 아닌데 이건 진짜 괜찮아 우리에게야지 전설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이였어 저기였거든 쟤는 뭐 잡으면 경험치를 많이 줍는겁니까? 뭡니까 저거 쟤는 도망을가냐 어어어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세이브 어이 개같은거 이상한데 세이브 야잇 야잇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피가 왜 피가 왜 더 느냐 우와 이거 원폰맨으로도 안되네 강공격만 날렸는데 죽였다 죽였다 이거 이것도 총으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야 쟤 왜 피가 늘어? 쟤 왜 피가 늘어? 쟤 왜 피가 느는거야 쟤는 여기만한 데가 없어 여기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하고 아 장전이 안되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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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많이 줬다 어 한방이다 한방 아 까비 아 까비 그렇지 잡았으 아 아니 왜 중간에 체력이 어 이건 다 먹은거지 불태우는 권총 오 나 지금 권총 필요했는데? 아니 잠깐만 적에게 오와 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적에게 불을 붙여 15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 개이득인데 이거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어 좋았어 폭발 데미지는 아니지만 좋은거 떴어요 개이득이야